오늘 저번에 감기 들려가지고 힘들어하셨잖아 그래서 기와 혀를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을 할 거예요. 근데 복 요리 좋아하세요? 복. 생선 복? 어, 복. 그걸 이어 먹었는데? 그거 전문가가 손질한 거 사가지고 왔지. 아, 복 끓일 거예요? 응, 복에다가 닭을 넣어가지고. 복에다가 다 흘러요? 응. 너무 잘 어우러져요. 이야, 아주 좋은데. 근데 아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또 거기 기본 베이직으로 국물 베이스 잡는 거는 단기, 환기, 천공, 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 어우러져가지고 가진 야채하고 그래서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까지 올라가실 거야. 승천하실 거야. 다 이제 몸이 보가되는 거라서.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응? 이거 어떻게 내가 감동을 하려고 그럴까? 오케이. 네, 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지. 내가 뭐 도와달라고? 응. 나 음식은 뭐 도는데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돼요. 편하게 안 해 놓고만. 임현식 씨 오래간만에 왔는데 거기 가서 얘기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아니, 실컷 얘기했잖아요. 실컷 얘기하셨잖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재밌나 봐. 아, 뭐 컬 얘기가 많으니까. 뭐. 뭐 얘기지, 얘기.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뭐 대략을 이야기 거리가 많죠. 아니, 뭐 볶고기는 원래 뭐 해정국으로도 유명한데. 근데 이거 좀 잘라가지고 씻어줘, 닭. 네? 닭. 씻어, 씻어까지 달라고요? 네네, 씻어주세요. 여름 안 놓으면 안 돼요? 아니요, 씻어주세요. 그냥 씻으면 돼요, 물로? 네, 물로 깨끗 씻고요. 봐서 배를 이렇게 갈라서. 배를 갈라야 돼요? 그냥 씻으려면. 아니, 갈라서. 여기에 혹시 기름을 넣으면 돼요? 기름이 붙어있으면. 기름이 붙은 게 뭐예요? 여기 기름 붙어있잖아요, 기름. 이거 기름. 아, 이게 기름이? 기름은 먹으면 안 좋으니까. 기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 기름은, 기름이 먹으면 안 돼. 나이 먹어서. 씻어주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지. 기름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래서, 잘르기가 힘들면 그냥 씻어만 주세요, 제가 잘릴게. 그래도, 이형 오는 거 잘라줘야지 뭐. 이형 해주는 건데. 여기요. 여기요. 네? 네? 이거 씻을 때 비누질 안 해도 돼요? 네? 씻을 때, 깨끗하게. 아니야, 아니야. 비누하면 안 돼. 비누하면 안 돼요? 네, 비누가 닭 속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깨끗하게 씻으면 비누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 선배님 잘하신다. 장갑 안 끼고 해도 돼요? 뭐 이런 데 와서 방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서. 되게 기분 좋네. 아, 참. 바꿔 죽겠는데. 그냥 작은 도막인데 헛개나무하고 그다음에 당비 좀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약선 요리나 다름없어요. 약선 요리예요. 가시오가피를 두 주먹을 넣겠습니다. 두 주먹. 그래서 은행을 한 주먹만 넣겠습니다. 이만큼. 왜냐하면 은행은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고. 자, 끓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물을 이제 잡을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참 잘했어요. 이제 와서 지워도 되죠? 아니요. 옆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뭐요? 이것도 씻어주세요. 손이 좀 상당히 싫어한데요? 장갑 끼고 하시지. 그냥 가야죠, 장갑은 뭐.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죠, 장갑들은. 내가 기본으로는 다 해드릴게. 고마워요. 기본 다 해주고.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왜? 선글라스 가져와야지. 탁에서 얼마나 깨끗던지 광이나 바짝바짝. 반짝반짝 광이나. 가게도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저기 선배님이 너무 잘생겨서 광이 나는데. 아 그래요? 난 조명이 필요 없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저번에 봐봐. 나물 타러 갔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듬뿍 해서 달래를 하나 주잖아. 아줌마들? 인기 장렬. 인기 장렬. 그래서 그게 좀 꼬였어요? 아니요. 아휴. 뇌직 남자가 바깥에서 인기 있어야지. 말만 그러죠? 아니 진짜로. 말만 그런 거지. 진짜로. 자 일단은 요거 씻어주세요. 나 다른 것도 다듬어야 되니까. 너무 더러워. 이게 뭐야? 더러운 게 아니라 그을렀어. 내가 아까 깨끗이 닦았어. 깔끔하시구나 선배님이. 깔끔하죠? 이것도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씻고 요거 씻어야죠. 다듬은 거. 네. 이거 끝났죠? 아니요. 계세요 옆에. 이거 빨았는데 이거. 아니 너무 좋은데. 옆에 계시니까. 어머니 오셨네. 응? 야 칸 팔자 좋다. 응. 지금 나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내일부터 여기 시원한 듯 하라 그래. 자. 이제 어머니 좀 왔으니까 나 가도 되죠? 아니요 비싸요. 아이 나. 아니 음식사로는 어머니가 왔는데. 이거 봐. 얼마나 싱싱한지. 이거 봄 이래.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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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렇구나. 됐죠 이제. 뭐가 돼. 임혜식 씨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가서 가서 얘기 좀 오거라 해야 되는데. 아이 진짜. 왜요? 가만있어 있으라니까. 옆에서 지금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아니 이거. 그냥 자꾸. 오래간만에 보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요. 일이 일인데 지금. 혼자 애쓰니까. 저 집가 저 집가서 놀아. 저 집가 저 집가서 놀아. 네. 그거 봐 가라고 그러잖아 그거. 가 저 집가. 네. 아이고 저 집은 난리 났다. 그래요? 남길 혼자 하느라고. 그래? 가 저 집가. 가 얼른 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시크하게 몸에 다 먹고는 아니야. 야 우리 셋이 먹는데 몸이 많이. 아니 저 집까지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한 거예요. 하니야 나 좀 가겠다. 알았니? 신 processo. 그일만 앞만이라. 정erericked. 놀랐을 dû 한번 가르 Every size. FEATS ME. 혼합 자tr James Zero party. 하기 rhythmsne. 그리고이랑 연속을 보내는 중. 오늘의 네 t Ball one. Chief Tamigino 123. 좋은 реклам. recuper unload. 활발 운동. 이 양반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셔갖고 내가 그냥 끊고 날아왔어. 맛만 좀 보라고 해서 맛만 좀 봤어. 맛없어. 혼났네 그냥. 그대로 나 얘기할 거니까. 그대로. 오늘 브이아이 피시네. 지난번에도 김수민 씨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지. 보약 스타일의 이걸 다 끓여줬었는데. 아, 그래요? 그랬어? 이거 다 해놨네. 배축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먹어야 돼. 맞아. 이렇게 재래식으로. 그래. 아이고. 제대로 했네. 오늘 안에 보물이 들어있네. 빨리 와. 올해 호래비 살림해가지고 잘했다. 내가 독거 17년에. 느는 거는 혼자 하는 일밖에 없어. 이거는 복하고 저기 닭하고. 황기, 당기. 작약, 가시오가피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아요. 손님이시니까 먼저. 복하고 닭하고 같이 한 거 봤어? 나 처음 보는데. 섞인 거. 나는 안 먹어봤는데. 그렇지? 이야, 진짜 맛있겠다. 손두부 같다. 네네. 이거 먹어도 괜찮은지? 네네, 드세요. 그럼요. 다 이거 가지고. 먹고 기절을 하는 항이 있어도 먹어버리겠어.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싱싱해서. 은숙 먹어봤는가? 아니. 지금 이제 먹어야지. 질이. 맛있네. 아우, 시원해. 이야, 맛있다. 흑예나무하고, 그다음에 당기 좀 넣을까요? 학교노무하고. 이거는 거의 약손요리나 다름없어요. 약손요리예요. 우리나라의 요리 전문가가 끓이는 거랑 이건 역시 다르다. 김수미 선배님이요, 엄청 음식을 잘하셔서 내가 뭘 하려면 되게 조심스러워. 너하고 나하고 또 달라. 네가 더 맛있어. 형. 야, 우리 여기서 봐. 저기까지 냄새가 나. 이리 와, 이리 와.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쪽으로. 네가 좋아. 이별식 씨 앞으로 앉아. 아니, 싫은데 여기하고. 아, 절로 앉아. 형. 현식이 형. 뭐 오냐. 조용히 말도 없이 어서 와라. 빈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를 하려고 그래? 다 얘기를 하시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싸우냐? 여기다 싸우면 끝내지? 내 말 들어봐요, 형. 아, 저 자식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먹는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런 표정으로. 에이. 야유회 때 네 김밥은 뺏어 먹어봤어도 다른 건 안 뺏어 먹어봤다. 볶옥, 볶옥떼지 했네. 드릴게, 여기. 볶옥. 볶옥. 볶옥떼지 좀 먹어. 아, 진짜. 여기서 맛있다. 정정 대파 한 잔이셨습니다. 음. 야유. 선배님 여기. 네, 고맙습니다. 은행도 하나 넣어. 미나리가 많이 들어서 아주 맛있네. 야. 선배님.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시는 노래 알아?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 응. 뭔데? 나는 기억하는데. 나는 그때 그때 부르는데. 아니, 나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어. 오늘은 미나리네. 그 노래 있지? 미나리. 파란 싹시. 또 다 났어요. 미나리. 그게 아니고 선배님 잘 부르시는 노래 있어. 뭐? 파랑새 노래하는. 정포도 굽는 아래서. 나는 스탠드 파랑 이런 데서 돈 받고 해. 뭘れた? 으악. 그 노래 잘하셨는데? rez. 어여쁜 아가씨요. 어여쁜 아가씨요. ótima. relax employers 있겠네. 네? 어느 집이 맛있어? 뭐가 어느 집이 맛있어? 여기가 낫지 왜 그런 거 말이라고 해? 설렁 그렇더라도 네가 말을 그렇게 해도 되겠냐?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아, 들어! 밥풀이 막 튀어나와 나랑 당신에서 부부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맞아 부부했지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나란히 저연상 하나씩 탔잖아 어, 부부 해갖고 처음으로 저연상 탔어 내가 탔는데? 남능미 언니하고 저연상을 너만 주냐? 일년에 한 번씩 주지 응, 그러니까 내가 탔는데 참, 둘이서 도대체 카메라가 우리의 연기를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위트가 정말 넘치셔갖고 근데 임현식 선배님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그죠? 이야, 그랬어 성공은 무슨? 나는 데뷔작이 뭐였냐면 그때 우리 사극 아니야, 사극? 계극 어, 계극 어때요? 수향산매 어어 수향산매? 포졸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6명인가 있는데 거기에 포졸 F가 난 거야 난 사실 학교 다닐 때 전화 나 F는 받아본 적이 없다 아, 근데 다 그래서 F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여러저래서 복합블리를 올리면 금방 알 일이었다? 그러면은 예! 그래야 돼,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예! 할 줄 알았나 어디 이제 막 이리저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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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선배가 그걸 막 이렇게 하면 되냐 예! 그러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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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된다 이거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콜맘이랑 그래서 1기생들이 쫙 F 맡아가지고 A, B, C, D 맡아가지고 뭐가 올라오면 즉시 할리였다 그러면 예! 예! 나는 예만 하루 종일 연습하다가 예 하고 나왔어 하하 야 참 우리가 지금 5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지? 50년이 뭐야? 야 50년 전이면 50년 전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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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래 살았다 참 이런 이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나는 이런 음식을 안 먹어봤어 그런데 아주 다양하게 이제 매일 음식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고생했어 김혜정 고생했어 네 야 너는 저 집으로 좀 가라 너 너 왜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 여기 오면 안 돼요 나는 뭐 내 식구로 그렇게 처먹고 와서 또 먹으려고 뭐예요? 뭐? 처먹어? 네 처먹었습니다 형님 너 개별적으로 이리 좀 와봐 많이 처잡으셨어요?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음 음 우리 중에 일어나는 우리 이주를 들어presa 우리 если 힘들게 lem 어이 네 GHilda